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여자친구의 친구입니다. 우리 같이 인사하러 왔어요! 오늘의 음식들을 즐거웠어요. 친구들이랑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! 오늘은 인사하자. 오늘의 음식은 여러분이 정말 맛있었어요! 오늘은 인사하자! 외부에서 끓여야겠다 짜장다리 비교 잘생긴 햄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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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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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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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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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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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